보호망 보호망님 라이더 보험료 비슷하지 않아요? 2만원도 안되나요? 1, 2만원으로 가정비 저렴하게 정말 가정비 쩔어요 저 보호망이 간단히 플랜을 올려드릴건데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도 좋고 보장한도도 좋기 때문에 정말 미친 상해보험이라고 저 보호망은 아주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천사 여기 보시면 내만상 줄임말이에요 내만상 내진상 아니에요 내만상 수호천사면 DY 생명이란거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오토바이 전용보험은 아니구요 모든 직업 상금 우리가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가입할 때 상금 왠지 모르게 보험료가 비싸고 골결이나 상해 사망 뭐든지 거절이 많이 되었던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일단은 모든 직업이 가입이 가능한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우체국 택배원, 집배원님 거의 다 가입이 안되었죠 그리고 오토바이, 라이더, 배민, 유사원소 가입이 전부 다 안되었어요 아니면 우리 경찰관, 그리고 우리 순경 가입이 안되었어요 특히 정말 매우 위험한 소방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TV 나오잖아요 1년에 몇 명씩 죽는다 정말 화재로 인해서 불 끄는데 위험 그래서 소방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은 설계 기준은 48세 남성 기준이구요 오토바이, 상급 기준으로 20년나 20년 만기에요 주계약은 일단은 재해사망 질병사망은 필요없죠 보험료 비싸고 상의로 위험급수로 인해서 재해사망 1억 보험료 단순히 달랑 고작 겨우 8400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재해장이에요 그래서 1억 우리가 교통재해 상해 후유장이죠 손해보험 쪽 그래서 가입금에 곱하기 재해장의 지급률 그래서 보험료가 1억 한도 내에 3%부터 100%까지 2600원으로 가입이 되구요 골절 진단금 10만원 그 다음에 치아파절 포함해서 또 10만원 교통재해 골절까지 20만원 합이 40만원이구요 여기다 5대 골절 두개골 안면골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척추 이 모든게 50만원 합이 얼마죠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4개 합쳐도 보험료가 거의 뭐 천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깁스치료비 30만원 나가구요 교통사고 중상치료비 4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깁스치료비도 30만원 교통사고 3주 이상 소견시에는 역시 40만원 합계 보험료가 23,384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치킨 한마리간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특정 화상 중대한 화상진단비 그리고 화상 재수술비까지 그리고 재수술특약 그리고 교통재해 수술 첫날부터 교통재해 입원특약 그리고 재입원비 그리고 교통재해 입원실 내원비까지 그리고 재장애 오른쪽에 보면 특정 화상진단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 식약 정말 많죠 화상수술비 중대한 재수술비 외모 특정수술비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교통재해 입원일당 그 응급실 내원비 응급 비응급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보험금 1억까지 그리고 120,50 이하 오토바이 자부상 1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오토바이 운전자 우체국 택배원 그리고 라이더 배민 유상운동 그리고 경찰관분들 순경 그리고 소망관 모두다 보험료가 2만 3천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만상이에요 제2번 플랜도 있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골전인단비 50만원 재수술비 100만원 요렇게 해서 이 모든게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가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남녀노소 그래서 뭐 재수술비 깁스 재골절 그 다음에 주계약 재사망 천만원 그 다음에 천남부터 상해 재입원비 그리고 재응급실 내원비 이 모든게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망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입석에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망이 가입석에서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75세 1월 그래서 48세 남성 기준으로 저 보험망이 설명해 드릴건데요 아까 전에 그 뭐죠 그 내용 카새로그 나온 내용과 동일하게 해봤어요 20년날 20년 만기고요 그리고 위에 제3항 8400원 나오고 자동차 부상위로금 초500원 자동차 부상위로금 1급부터 3급 그리고 1급부터 4급 이렇게 나와서 64원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고 포함 그래서 1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치아파절 포함 이거는 교통제 20만원 5대 골절 50만원 기술치료비 30만원 교통사고 중상치료비 4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특정화상 중대한 화상진단비 2000만원 특약 정말 많아요 교통제외수술 화상제외관련수술 첫날부터 교통제외 2번 특약 그리고 제2번 특약 그리고 15이상이면 프로세알파로 또 나오죠 제외응급실 그리고 비응급실 다 나오고요 제외장애 천만원 곱하기 장애지급률 3%부터 몇 프로? 100%까지 그리고 교통제외장애지급률 1억 한도내로 20년날 20년반기 보험료가 23,38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요 밑에 보시면 저 보호망이 제3항 보험금 1억 1억 2천까지 가입이 됩니다 이건 모두 다 상급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나 아까 뭐가 있었죠 우체국 집배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전에 경찰 운전 풍경 이 모든 거 그리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소방관 소방관 분들 정말 불 끄러 갈 때 정말 위험하잖아요 소방관 이 모든 게 상급인데 보험료는 저렴하고 단독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모르기 때문에 2만원대로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님들 이런 직종의 배우자님들 정말 무섭잖아요 언제 우리 남편이 집배원으로 오토바이 사고 났다가 숨겨 차를 치어서 아니면 소방관 불 끄러 갔다가 어디에 뭐 떨어져가지고 정말 낙상 사망할 확률 매우 높잖아요 단독 2만원에 가입을 하시면 모두 다 1억 한도 내에서 상해의 후유나 제의 후유 아니면 사망보험금 1억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거 가성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많은 플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2억 5 5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